먼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SK하이닉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HK이노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에코프로비엠을 관심주로 꼽았고요.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자연과 환경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현대모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정식 이사님,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에서 들어온 좋은 소식이 국내 증시, 사실은 준비라기보다도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400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우선 굉장히 높죠. 미국 증시에서 지금 전 세계 경기를 가장 우려감을 크게 자극했던 요인이 경기 침체였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가 됐습니다. 러시아의 전엿가스 이제 다시 공급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폭등에 가까운 이런 모습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1% 상승했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반도체주들 좋은 모습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됐습니다. 반도체가 경기 침체 우려감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 시장의 우려감보다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상승을 했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소비 관련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크게 시장은 우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안 되죠.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침체가 되면 안 되는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 줄어들고 있죠. 추심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레저, 이런 종목들도 미국에서 다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하락한 업종, 중국 전기차 업종 빼곤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도 좋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달러온 환율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1310원 밑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도 국내 증시에서 달러온 환율이 하락을 했죠. 1320원까지 갔던 환율이 1313원 40전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할 겁니다. 그래서 1310원 아래로 다시 떨어진다는 점.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 코스피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거래일 동안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환율도 좋아지고 반도체도 좋아진다.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는 2400포인트는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와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 따지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최근 들어서 미 증시가 좀 경고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오늘 새벽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미 증시가 어쨌든 유럽이나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약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일 음봉에서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죠. 이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고, 여전히 좀 리스크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저점을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지난주에는 시장에 좀 충격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하반경직을 보였고, 상승까지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악재에 좀 둔감해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주식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주식 비중을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줄여와서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부담은 좀 될 수가 있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옳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조정이라든지 일시적인 조정이라든지 눌림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기술주 관련돼서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대바닥을 만들면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최근 주가 흐름이 좋고 연기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 바이오 종목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에 둔감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을 여유롭게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반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기사님. 네, 반도체 대표 종목이죠.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7월 초에 바닥을 찢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9만원도 깨졌었습니다. 7월 초에 연초에 13만원 이상이었던 주가가 9만원 아래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분위기 좋아졌죠. TSMC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 바닥을 확실히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과도했다는 인식들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대외적인 환경도 좋아지고 경기침체 우려감도 줄어들었죠. 대외적인 환경이 좋아지면, 환율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 SK하이닉스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우려감도 완화됩니다. 우려감이 완화된다면 부각이 되는 게 SK하이닉스 가격이 싸다라는 부분들, 밸류에이션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지금 자리 9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10% 이상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SK하이닉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방금 전에 김 씨 내용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ATK이노엔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7천억 수준이었는데, 2022년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1조 매출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오늘 새벽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콘텐츠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하기 이전부터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왔었던 종목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의 HK이노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 신약이 있습니다. K-CAP이라는 제품인데, 이제 이 제품이 올해 5월 달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고, 국내 판매가 이제 확대될 것이고, 중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마일톤 수출을 하게 된다면, 3분기부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0년부터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액제재 신공장 건립이나, 이 건립을 통해서 품질이나 생산 능력이 강화되는 상황인데, 신공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만들었던 공장이 6월 달부터 강하게 가동이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의 메리트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액제 관련돼서 이제 3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2024년도까지 독점적인 지위를 좀 노려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코로나 이전에 건기식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악화됐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HK인호인이라는 기업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액도 꽤 크고, 거기에 맞게 매출과 영업이 또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앞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올라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K인호엔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체 개발 신약이 9월부터 상용화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